와 지금 지나가는 곳이 뭐라고요? 뭐였죠? 방안대교 상탄부딘이네요 드라이브 코스로 따야겠네 도립으로 아예 드라이브 코스로 따야겠다 일단 도립으로 사는 곳이 있어요 보는 걸 쭉 빼면 되지 여기 묻혀야지 그가 잘됐단 말이야 아 참 그리고 봉히도 마시리 드라이브 코스로 아는 것 같아 아니... 이렇게 조재도 넣고 어디가 떡을 넣으면 돼 자기가 좀 지게 보면 차에 의자 덮어줄 테니까 한숨 자라고 근데 주변에 하나도 없다는거지? 주변에 유튜브 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? 그니까 혹시 그 한이... 오늘 바람이 안보니까 아예 풍력발진기도 돌아가질 않네 이렇게 가까이서 더 오긴 또 정리래 우와 멋진데 안 도니까 좀 재미없다 맞죠? 네 또 지금 이 화면이랑 잘 어울린다 기계하고 녹음이 잘 안된다고 자기가 사는 중 omas Grubander 그리고 다른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기계 제발 이곳에 이면 저는 있는 곳에 나섰어요 그곳이 제주 장면이 vehicles 내부장의 바닥이 베너베리 다 나섰다 이곳을 apt-t-t-t 성북은 어디에도 이렇게 긴 길이 있을까? 만풍 로드 라는데, 만풍 로드 이야, 단풍이 무지 타고 있네 저기 흑냉나무도 이제 몸에 들고 있네 흑냉나무도 이제 몸에 들고 있네 아, 얘가 얼른 공기가 아니네 진짜 완전 숨이 돌아올 것 같아 완전 숨이 돌아올 것 같아 흑냉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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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불로서 신방에 있는 곳이 많아집니다 그는 못먹고 잠들면서 지금 아는 게 없는 곳이 많아요 다행히 있는 곳만으로 같이 가진 곳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좀 많이 Ozzy가 집할때에 왔어요 오늘의 모든 곳은 그가 오늘의 주식을 시작했죠 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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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, 앞에서 다 잘 던졌어. 오, 이 건대는 인도. 오, 예뻐, 예뻐. 오, 여기 있다. 아래 속말로. 우와, 그림 같다.